우리 딸 유준은 마리아 베이비입니다. 연구원으로서 난임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을 때까지 했던 수많은 걱정과 불안함 하지만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만날 수 있습니다. We made great moment. 희망이 생명을 만듭니다. 오직 난임 환자만을 위한 전문병원입니다. 국내 최초 난임 환자만을 위한 특화된 전문병원으로 세계 3대 난임센터로 성장하며 10만여 명의 건강한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저희 마리아 병원은 개원 초창기 때부터 난임만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입니다. 난임 시술은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시술입니다. 따라서 저희 마리아는 이러한 여러 가지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많은 의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환자들의 나이가 많아지고 암에 따라서 맞춤별 치료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환자 개개인에 따른 정확한 진단과 효율적인 치료를 함으로써 임신 성공률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리아 병원은 국내를 대표하는 50여 명의 난임 전문의료진과 2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120여 명의 전문 연구원들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시험관 아기 시술 경험이 있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개발한 마리아 가디언 시스템은 손등 혈관과 QR코드를 통한 본인 인증을 하는 시스템으로 안전하고 정확한 시술을 보장합니다. 또한 국내외 12개 분원을 통해 난임 환자 진료의 편리성을 높입니다. 국제진료센터는 해외 교포들과 외국인 환자에 원활한 진료를 제공하며 세계적인 난임센터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마리아 병원은 외국인 환자, 특히 몽골, 러시아, 카자흐스탄 그분들의 특징, 난임의 원인, 신체의 상태 이런 걸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환자 진료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난임 연구만을 생각합니다. 난임 시술은 의료진만큼이나 배양기술력이 중요합니다. 마리아 병원은 자체 개발된 특수 배양액과 공동 배양법을 이용해 국내 최상의 배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시험관 아기 시술에서는 배양기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40대 이상의 환자에서는 난자와 배아의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특화된 배양액을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임신 성공률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타임랩스 시스템은 배아 발달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며 최상의 배아를 찾아납니다. 이처럼 오랜 경험과 끊임없는 연구는 마리아 병원의 독보적인 기술력이 됩니다. 난임의 모든 것을 함께 극복합니다. 마리아 병원은 남성 난임을 위한 전문센터를 운영하며 남성 난임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합니다. 또한 의료진 간의 긴밀한 협진을 통해 임신 성공률을 높입니다. 건강할 때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적극적인 계획 최첨단 냉동보관 기술을 갖춘 가임력 보존센터는 난임 예방을 위한 방법이 됩니다. 포기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난임을 극복하는 길을 함께하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시술의 개발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대표적인 것이 1990년에 성공한 동양 최초의 자연주기를 이용한 시험관하기 시술입니다. 둘째로는 가격 파괴입니다. 호르몬 검사 등을 최소화하여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환자분들에게 시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날 마리아가 올 수 있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생명 탄생 You made great moment 희망이 생명을 만듭니다. 마리아 병원